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관리변의 사람들은 절대 이걸 정상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양심의 끌임을 받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간은 본인에게 큰 이익이 오면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위조도 할 수 있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이것을 이게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11678통이 여러분들 도착해 가지고 우정사업부의 대원칙인 익일 배송 d 플러스 1 배송으로 2568통이 배송되고 나머지 여러분들 9110통이 23시간 이상 우체국 여러분들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체류하다가 그다음에 성북구 선관위로 간 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거는 23시간 이상 걸렸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전투표에서 마친 것은 지역 성관위로 바로 전달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지가 몇 장을 인수인계 받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쑤셔 넣으려면 얼마든지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쑤셔 넣었다고 내가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쑤셔 넣으려면 그냥 입맛대로 다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수할 때 몇 장을 인수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100장을 인수했는지 200장을 인수했는지 알 수 없고 관내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행랑식이고 아무리 행랑식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런 주장하겠죠.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왜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2,900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갖고 있고 1년에 9천억 예산을 왜 쓰느냐 후보별 득표수를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두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제가 조작이 안 된 건 조작으로 됐다고 하면 그건 허위사실 공표로 한 겁니다. 조작이 된 걸 조작된 걸로 이야기하는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산 프로그램의 득표수만 조작하면 되냐 그것만 조작해놓으면 나중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깔면 투표함이 발각될 수 있는 그래서 뭘 합니까 위조투표지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거가 위조투표지로 여러분들 의심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투입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누가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관외 사전투표 조작 실태를 보게 되면 이게 의심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편투표의 조작 실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입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더블당은 차이값이 플러스 14.05% 국힘당은 마이너스 14.23%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얼추 28%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0년 4.15 총선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광역시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28%의 득표수 증가 득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이 확정적 사실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확정적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니고 그냥 확정적 사실입니다. 왜 이 그래프를 만드는 데 어떤 자료를 썼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딘가 쑤셔 넣었을 것이다. 지역 선관위에 쑤셔 넣었을 수도 있고 우편집중국에 쑤셔 넣었을 수도 있고 개표장에 쑤셔 넣었을 실물로 된 투표자라고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우편집중국에서 쑤셔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편집중국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우편집중국으로 배달돼 가지고 우편집중국에서 진짜를 뭡니까 제거하고 가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지역 선관위에 쑤셔 넣었을 가능성 1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편집중국에 쑤셔 넣었을 가능성 가능성 높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실물로 된 위조 우편투표 봉투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겠죠. 이걸 어디서 집어넣었겠냐. 우편집중국에서 11678통이 도착했는데 91110통이 23시간 이상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체류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쑤셔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관위 사람들은 이야기 하겠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겁니다. 이게 연기가 난 거잖아요. 우편투표를 조작한 연기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어디서 났노 어느 놈이 났노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연기가 이렇게 난 겁니다 연기가 연기가 이렇게 난 거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신 분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야 h님이 하신 거고 이거는 제야 k님이 만들어진 겁니다. 연기가 대전광역시에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익값이 이렇게 뭡니까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연기가 난 겁니다. 불을 떼온 겁니다. 선거 사기를 누가 친 거죠. 이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범죄 점검 물이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옮겨준 겁니다. 선거구별로 선거구를 파고들게 되면 읍면동별로 옮겨준 거죠. 읍면동을 파고들어가게 되면 투표소별로 옮겨준 겁니다. 도독질한 것만큼 장무를 넘겨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가 아주 유력한 점검 물인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우편집중국에서 표를 쑤셔놨구나. 그래서 23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러면 우편집중국에서 작업했을 리는 만무하고 관련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이동돼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그만큼 우편투표 룰을 만든 다음에 집어넣고 그만큼 여러분 해 가지고 파셔내지 소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뼈아프게 엮은 것은 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밝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지게 됐고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구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제야 전문가께서 다 밝혀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전모가 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정도 그림만 가지고도 이런 부정선거가 확정적 사실인데 이걸 때리 파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표를 이동시키는데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조작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모든 선거구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장영우 대표께서 이야기한 우편집중국에 체류한 시간이 대한민국 우정사업의 근본 여러분들 운영 원칙인 1일 배송 d 플러스 1일 배송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의 24시간부터 48시간 정도까지 걸린 겁니다. 배달이 하루 만에 돼야 되는데 거의 48시간만에 전달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게 상북구 선관위원회 가야 될 11678통 가운데 9110통이 그렇게 장기 체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에 내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은 모두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국힘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여러분들 이게 얼마 정도 된 거 아니까 마이너스 12.36% 플러스 13.76%니까 평균적으로 대구광역시에 우편투표에 참관 우편투표자 수의 대략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가 아니까 26%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단 한 곳도 뭐죠? 미래통합당이 이긴 게 없는 겁니다. 이 전산 조작을 썼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런 사전에 만들어진 우편투표 봉투를 쑤셔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편집중국에서 여러분들 이 우편집중국에서 장기 체류가 일어난 것을 밝힌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작업들을 했을 가능성이 맹장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도덕질 같은 걸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연기가 난 겁니다. 불을 때운 겁니다. 불을 때우지 않았는데 이런 연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연기가 난 겁니다. 이 연기는 도덕질한 연기인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 13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다 일정 퍼센트만큼을 다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훔쳐가지고 옮긴 겁니다. 마이너 처리하고 풀너 처리하고 이렇게 이름도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확보된 상북구 선관위원회에서 개표 사무요원 이름을 옆으로 제쳐둔 이거는 배춘잎 사전투표지 이름을 가름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우편등표 봉투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자극을 했는지가 백일화에 지금 드러난 겁니다. 우편투표는 무진장 여러분들 세게 조작을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보다.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